채연이가 또 채연이가 애교가 많아요 개인기 상자 뀨 애교가 있대, 뀨 애교 뀨 애교가 뭐예요? 뀨? 채연이한테 야, 야, 오늘 먹었냐? 밥 먹었냐? 그러면 뀨? 뀨? 이런 식으로 뀨 하는 거야 그래요? 그래요? CF 따라하기 CF 따라하기 몇 번 CF 한번 찍을까? CF 치약, CF 치약 건강하게 치약 8090 치약 치약, CF 멘트 잘해야 돼, 치약, CF 준비 스타트 개발하는 거죠 20대부터 80대까지 함께해요 CF는 좀 현실적으로 이런 게 하지 치카치크 이렇게 하다가 어? 어? 백태 제거 요즘 또 백태 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충치 충치 충치하죠 백태 제거 혹시 뭐 찍고 싶은 CF 없어요? 여기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백태 백태 공익광고요 공익광고? 공익? 아 내가 또 형 내가 공익 나왔잖아 형 나 공익 나와서 여기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때 공익광고 공익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 공익 끝나고 바로 나왔거든요 추가난도 진짜로? 그러면 공익광고 어떤 부분이요? 뭐 식약창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안전벨트 꼭 매세요 이런 거 안전벨트 좋다 그래 요즘 교통관리 옛날에 교통사고 났었잖아 안 아팠지? 안 아파 아직 안 아파 안전 벨트 꼭 매라고 귀엽게 안쪽 귀엽게 채연이와 함께 안전벨트 꼭 매세요 채연이와 함께 안전벨트 꼭 매세요 채연이와 함께 안전벨트 꼭 매세요 공익광고가 어울리네 공익광고가 어울리네